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믿음들이 잘못됐다는 게 원싱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싱 저자가 얘기하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믿음 6가지는 아래와 같은 건데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이 6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아주 자기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처치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자기관리가 철저하거나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막 이런 거죠. 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철저한 업무 스타일 관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티켓이 엄청 좋고 한정 한치도 틀어짐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기통제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통제력인데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키는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A부터 Z까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되어야지 철저한 자기관리가 되어야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 하나의 부분에서만 철저한 자기관리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부분에서만 그러면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통제력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 이거 아시죠? 미국 선수죠? 굉장히 많은 신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뭔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수십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수많은 올림픽 메달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 떠올려보세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이런 이미지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이클 펠프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달들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이클 펠프스 사례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분야, 내가 갖고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하나의 분야에만 확실하게 통제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고 얘기해요. 펠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 집중을 발휘한 거다. 자기 수영화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자기 갖고 있는 통제력을 발휘하면 됐던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거 있어도 아무 상관없었던 겁니다. 수영의 성과를 내는데, 기록을 단출시키는데 밥을 좀 산만하게 먹으면 어떻고 게임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영 훈련하는데, 수영 경기에 한 데 있어서 그 분야, 체중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영 훈련 이런 거 이런 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이클 펠프스 사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관리와 습관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꺼립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삶이 피곤해지잖아요. 저렇게까지 꼭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시할 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난다 해볼게요. 내가 오늘 매일 8시까지 자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힘의 듬의 정도가 60일, 90일, 120일, 1년, 3년, 10년, 20년 뒤까지 똑같이 그 힘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힘들다는 거죠. 66일만 힘들다는 거예요. 66일만 떠올리는 거 있으시죠? 뭐죠?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66일만 조금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노력만 가지고도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세로축이 노력의 정도고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의 노력만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제일 시간의 가로축에서 제일 왼쪽을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정도가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죠. 점점 노력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별표가 된 부분 저 때가 66일 뒤거든요. 저 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백일, 천일, 만일, 20년, 30년, 40년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달 조금 넘는 시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손쉽게 많은 에너지가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의 과학자 맥언 오튼과 켄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습관 형성의 후광 효과를 밝혀냈어요. 습관 형성의 후광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충동 구매가 줄고 식습관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근정적인 습관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뭐 이런 긍정적인 습관을 들였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습관 하나 들였더니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식습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술, 담배, 커피를 줄이겠다 한 것도 아닌데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 형성의 후광효과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침 5시 일어나는 사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와,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다. 저 사람은 뭔가 굉장히 번뜻하고 모든 일을 확실하게 잘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긍정의 후광효과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스트레스가 줄고요. 커피도 덜 마시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힘이 커지면서 내산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죠? A부터 Z까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긍정적 후광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 드리는 거 이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성취는 한 번의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건 뭐죠? 좋은 습관.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서 올바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탁월한 성과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기관리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강력한 습관을 지닌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관리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 후광 효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을 들여라. 한 번에 좋은 습관을 두 개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이제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셔야지 이렇게 여러 개 동시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하세요. 술만 먹지 말자. 이걸 하면 자연스럽게 커피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관을 거둔 사람은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그냥 하나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 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행동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습관이 들고 나면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시점까지 오면 그때 이제 새로운 습관을 또다시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습관을 두 개 이상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완벽하게 드리고 또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그걸 더 심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기관리에 대한 환상을 깨시고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